자 비상기능 3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보시다 In 1946 1946년에 A strange man, 낯선이가 visited me, 나를 방문했다 and asked, 그리고 물었다 Are you Mr. 김영환's daughter? 자 당신이 김영환씨의 딸인가요? For me, 나에게 This was an odd question 자 이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Because 왜냐면 I was more used to being called the daughter of a paracol Be used to ing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 시험에 ing가 잘 나오거든 뭔가 익숙하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더 익숙하다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태도 기억해야 돼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린다에서 me called라고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calling이라고 나오면 또 틀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자 같이 반드시 외우십시오 여기에 자 나는 내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불리는 거에 딸로이 누구의 파라코에 I'm your father's friend 나는 너의 아버지의 친구란다 You might wonder 네가 궁금해할 수도 있다 자 이때 if가 인지지 자 만약에 이제 이 인지랑 이게 라면도 되고 인지도 되잖아 그러면 밑줄 친 부분과 뭐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내면 어떻게 오르냐면 여기 타동사 있지 타동사 뒤에 있는 if는 다 인지야 무조건 인지 나머지는 다 라면 문장이 맨 앞에 if가 들어가도 다 라면이야 오로지 타동사에 두고 뒤에 있을 때만 인지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는 외다랑 바꿀 수 있지 자 문제 풀 때 알았지 타동사 뒤에 있는지 보면 돼 그리고 해석도 물론 해석해봐도 알긴 알지 그치 자 네가 궁금해할 수도 있다 if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인지 but 하지만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라고 남자가 말했다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I was expecting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 disappointing news 자 실망스러운 소식을 자 근데 이게 감정분사인데 이게 틀리게 낼 때는 100% disappointed로 낼 거란 말이야 이건 실망한 뉴스인데 이 뉴스가 실망한 게 아니라 실망시키는 뉴스잖아 그치? ING가 맞는 거야 뭐뭐 하는 감정분사지? 길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 파트 외우십시오 자 since 왜냐면 자 이때도 since가 이래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잖아 여기는 때문에야 I did not have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good memories 좋은 기억을 on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 대한 자 넘어갑시다 자 back in the 1920s 1920년대로 거슬러가서 자 섭사하지 뭐뭐 할 때마다 people saw me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in the village in the village 마을에서 they would say 그들은 말하곤 하셨다 there go 저게 누가 간다 the paracu's daughter paracu의 딸이 간다 my father was a son 나의 아버지는 아들이었다 from a very rich family 부유한 가정의 instead of 뭐뭐 대신해란 전치다지 전치다 뒤에 동사는 무조건 아닌지 붙여야 되는 거 동명사지 자 사는 대신에 삶을 누구에 선비 선비의 삶을 사는 대신에 he was always at the gambling house 그는 항상 있었다 어디에 도박장애 that's why 그것이 이유다 요 뒤에 선행사 누가 생략된 거냐면 the reason이 생략된 게 the reason why 이렇게 해도 맞아 그렇지 여기가 생략된 겁니다 자 그것이 뭐한 이유다 he was called a paracu 그가 paracu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도 b 플러스 머리되어 있니 pp 자 수동태 기억하십시오 자 외워 이렇게 paracu라고 불리는 이유였다 which means someone 여기부터 paracu를 수식하는 거예요 자 의미하는 누군가를 자 누군가를 의미하는 paracu래 어떤 누군가 who reigns his family's fortune 가족의 재산을 뭐하는 말아먹는 우리말로 가족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위치가 들어가고 여기는 후가 들어갔다는 거랑 양쪽에 다 s가 붙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해 주격관계대명사의 이 동사의 수 h는 선행사를 따라간다 했잖아요 둘 다 선행사가 둘 다 단순한 말이야 너의 아버지가 다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모든 돈을 자 이거는 헤브 플라스 피피잖아 이게 무슨 용법이야 여기서 결과 이렇게 결과 이거 약간 어렵지 그치 and now 그리고 지금 he is asking for money ask for가 요구하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go and tell him 가서 아빠한테 말해라 뭐라고 we have no more money left 우리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남겨지 pp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틀릴 때는 living 정도로 낼 수도 있고 외워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라 목적격에 관계대명사 이거는 자 my mother would tell me 엄마가 나에게 말하곤 하셨다 자 이거 뭐 할 때마다 라겠지 she sent me 그녀가 나를 보낼 때마다 to the gambling house 도박장에 then 그러면 my father would yell at yell at 고함치다야 아빠가 나에게 고함치곤 하셨다 많아서 why did you come 너 왜 왔니 empty handed 빈손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이야 bring me 나에게 가져와라 more money 다만은 돈 날리 자 합시다 자 when I was 16 years old 내가 16살이었을 때 자 들어갔지 my family 내 가족이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어떤 뭐지 준비를 하셨다 내가 뭐 할 결혼할 내가 결혼할 내가 결혼하도록 준비를 하셨다는 뜻이야 내가 결혼할 누구와 서씨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대가거지 헤드 플러스 뭐 헤드 플러스 pp 뭐 이미 학교에서도 배웠겠지 대가겁니다 과거 완료 그 다음에 과거를 언제 쓴다고 어떤 특정한 과거보다 더 옛날 얘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워즈가 있잖아 워즈가 과거지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그 결혼을 준비하셨던 거 그 이전이란 얘기야 이전에 하셨다고 그 다음 용법도 나오는데 올레디가 들어가면 잠깐만 잠깐 느려져서 저스트 올레디 예시 들어가면 과거 완료의 무슨 용법이다 저기지 완료 같은 용법이야 완료 용법이야 컴퓨터가 잘 안 써지네 자 됐죠 여기까지 만약에 이거랑 용법을 같은 거 올리시하면 이게 들어가면 돼 근데 과거 완료는 용법을 잘 안 내는 편이네 자 요 모양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결혼 전통의 일부로서 요 로서지 자 미스터 서스 패밀리 서씨의 가족이 sent 보냈다 my family 내 가족에게 some money 오늘 to buy a new chest 장롱을 사라고 for clothes 옷을 위한 자 right before the wedding day 결혼식 바로 전날 전에 my mother 엄마가 came 오셨다 into my room 내 방으로 and sad 그리고 말씀하셨다 your father has taken 너의 아빠가 가져가셨다 the money 돈을 for the chest 장롱을 위한 자 이때 장롱을 위한 돈을 가셨다니까 이건 결과라 게 뭐 결과야 근데 결과가 애들이 너네가 좀 약간 맞추기가 어렵지다는 것보다 지옥이 자 그 다음에 I ask angrily 나는 화나서 물었다 how could he do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such a horrible thing 그런 끔찍한 일을 자 이거는 such a 형명에서 어순이 좀 중요해요 원래 이렇게 such은 그러한 일을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such a 형명이야 어순이 바꿔지면 안 돼 자 what should he do now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we have no choice 우린 선택권이 없단다 you will have to take 누가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 your aunt's all chest 너의 고모나 이모로 할까 이모의 오래된 장롱 my mother sad 엄마가 말씀하셨다 how embarrassing 얼마나 수출스러운 이라는 뜻이야 누구에게 가족에게 아마 이 시험에 낼 때는 embarrassed 라고 낼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감정본사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다 했잖아 그치 여기를 외우는 거야 embarrassed 틀린다고 자 people would whisper 사람들이 속삭이곤 했다 behind my back 내 등 뒤에서 자 since the first day of marriage 자 결혼의 첫날 이후로 이건 이후로지 이래로 어디에서 삶은 at my husband's house 내 남편의 집에서의 삶은 had been lived up 어려웠다 for me 나에게 자 요거는 요 이 since나 for가 들어가면 이 과거완료 용법이 계속이지 계속이야 since나 for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과거완료 같은거 다 기억해야 돼 여기 현재완료 시제 꼭 기억하십시오 엄청 중요해 시제가 자 넘어갑시다 자 your father my dear friend 자 당신의 아버지는 친애하는 친구요 my father's friend 나의 아빠의 친구는 continue his friend 자 his story 그의 스토리를 계속했다 he's not a gambler 그는 도박군이 아니었단다 your father 당신의 아버지는 sent the family money 보냈다 family money 가족의 돈을 그럼 투과 애기일 거 아니냐 independence fighters 독립 운동가들 애기 in manchuria 만주에 있는 he made himself look 자 make 몇 형식 그렇지 5 형식 여기에 그래서 누가 나온 거야 동사원형 그는 만들었다 자신이 뭐 하도록 뭐 뭐처럼 보이도록 이게 처럼이잖아 a gambler 도박군처럼 보이도록 자 용사원형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투구정사도 안되고 ing도 안됩니다 뭐하기 위해 to keep this secret keep this secret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자 이때는 해석이론만 하기 위해 용법 나올 수 있지 자 from the japanese officers 일본군 순서로부터 at first 처음에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자 이게 확신하다가 이게 일종의 타동사야 자 그러면 뒤에가 인지라겠잖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고 웨드랑 똑같애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라면하고 구별하는 라면은 문장이 앞에 있거나 동사의 뒤에 자리가 아니면 다 라면이야 자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was telling the truth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but afterwards 후에 i found out the truth 나는 알아냈다 진실을 about my father 내 아버지에 대하여 and i realized 그는 깨달았다 뭐라는 것을 자 목적과 자리에 있는 데서 생략하는 거지 i had been wrong 내가 틀렸다는 걸 about him 그에 대하여 자 틀렸었다라는 거는 이 깨달았던 것보다 그 이전부터거든 여기 대가가 맞는 거야 시제가 중요하니까 시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현재알료 같은 건 안 돼 자 ever since that moment 자 그 순간 이후로 라는 뜻이 나겠지 이게 아까 since하고 for가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눈법 계속이라고 하겠다 자 i have been proud 나는 자랑스러웠다 현재알료 계속된 눈법이야 to be the daughter 딸이 되어서 about paracoi paracoi 딸이어서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의 뭐 그렇지 감정의 형사 뒤에 있는 초보정사는 뭐라고 뭐뭐 해서 만약에 이거랑 윤법을 같은 거를 고르라고 나오면 앞에 사람의 감정이 있으면 나오 이런 거 있잖아요 happy나 sad나 surprise나 그런 듯 감정이 나오면 뭐뭐 해서 합니다 자 근데 paracoi의 딸인데 어떤 딸이야 who had devoted his life 그의 삶을 뭐였던 바쳤던 파라코 누구에게 독립운동에 애가 났네 그치 독립운동에 바쳤다 자 여기도 대가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잘하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주격관계 되면서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아마 이제 틀리게 낼 때 현저알로는 낼 거라 말이야 그럼 이건 틀려 여기 대가거나 이렇게 시델이 시델이 여기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